제겐지 2014년 1월 달에 처음으로 SS 시즌 모델로 발태되고 나서 이제 반년도 안 된 시점에 제가 제겐지 메인 모델로 돼서 정말 좋습니다. 제겐질이 완전 잘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말하면 다 되거든요. 평상시에도 제겐질 많이 즐겨 입고요. 이번에 나오는 옷들도 굉장히 입고 다닐 것 같네요. 남주역하면 제겐질 하는 정도?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 중에는 저는 무스탕도 좋고요. 그리고 코트, 패딩. 다 그냥 싹 다 제 마음에 들어서 특히 떡볶이 코트 다 가지고 싶네요. 일단 저부터 패셔니스타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팁이라고 하면 제겐질 옷을 입으면 그게 바로 패셔니스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제겐질... 제겐질? 제겐질 팬 여러분 제겐질 브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의 팬 여러분 제 팬이니까 제겐질도 팬이 돼야죠.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